시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친구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사천말숨운동과 237나라 보고말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 함께 같이 함께한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여우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 것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관심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자세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살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살렸나라 그것이 여우와의 뜻이에요. 여우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우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살리는 것.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여우와의 뜻, 여우와의 뜻 뭔지 몰라요. 알아도 안 해요. 거의 다 관심이 없어요. 여우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 그것을 1년 다 가요. 평생을 달아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는 어차피 망할 것. 그런 대상도 되지 않지만 여우와의 뜻, 생명구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제일 말청쟁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영혼구원 전도라는 단어예요. 부담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의문데 그것이 여우와의 뜻인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빨리 여러분 갱신개혁해야 돼요. 빨리 마음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오늘부터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방법이 뭐냐?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 하나님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왜 원단 메시를 줍니까? 1년에 내가 살아갈 방향이 방향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방향의 해마다 원단으로 전해주면서 1년 내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일 마지막 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원하세요. 그걸 언약 공동체라 그걸 복음 공동체라 교회를 통해서 2, 3, 7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2, 3, 7이 아니라 20 나라라도 200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보험하니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라. 사도 바울은 고든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보다 그리 말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다. 밭과 집이 뭐예요? 모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신권자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여름을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왕이에요. 세상 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왕이.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빛의 잔여로 어둠 속에서 허감 가운데서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여름을 서시겠다.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테텔레스 타이라고 그래요. 끝났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후회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혼막하고 상식의 삶의 찌꺼기 온갖 다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이 그래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 새롭게 또 2020년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이거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진리의 원내스입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빌리포 3장에 대한 결론적 요약인 동시에 빌리포 4장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는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다.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 시민권 가진 자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제임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분이다.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 서라. 사도파고는 빌리포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빌리포 지역에 있는 만연에 있는 로마에 어떤 그런 채속적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성품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오해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빌리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빠져나오느라. 사람 모이면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적인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여러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이걸 성도들이 일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은약적 한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선다. 단순히 선다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다의 말은 헬라말로 스테코 군대 용어예요.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신앙생활을 로마 군인들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영적 무장을 로마 군인들의 무장, 군의 투구부터 해서 신발까지 흉벽을 붙이는 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 있는 로마 군인들, 당대 최고의 강한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슬하 군대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적들이 오잖아요. 적들과 싸워오잖아요. 자기의 어떤 진지를 지켜야 되는 군인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데 과거의 로마 군대가 제일 강대국인데요. 전투할 때에 있어서 군인들이 잘 보면 한 줄로 쫙 섰어요. 한 줄 앞에 쫙 섰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최고 전술이었다고 해요. 한 줄로 쫙 섭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뒤에 또 쫙 섭니다. 길게, 넓게. 그것이 당시 최고 전술인데 내가 서 있는 줄에서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무너져요. 내 뒤에 동료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요. 후방에 있는 가족까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 한마디 들어서 삐쳐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자빠지고 하니 안하니 때리치우니 안하니. 그림이 진거예요. 지켜라. 사도 바울의 주 안에 서라. 생명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위에 당당히 서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서르셉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초만. 이거로 무장해라. 영적 진리를 가지고 꽉 잡고 있어라. 한 신학자는 영적 싸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공격적 싸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격적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놨다. 공격적 싸움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우리가 싸울 게 뭐냐. 우리는 방어적 싸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방어적 싸움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복음을 바탕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사단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잡으면 돼요. 내가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합니다.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고 리바이브를 해서 포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남아 있냐 없어졌냐.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거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요. 나를 넘어서 올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성격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취미와 내가 잘못된 가기는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굳게 써라. 말씀에 굳게 써라. 강단 메시지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가진, 뿌리, 체질 이거 되어지면 원리스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처럼 팽도 생활을 해왔잖아요. 모티신앙이잖아요. 교회에서 평생 자랐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가 막 그냥 목사장로와 싸우는 걸 우리 목요가 그래요. 막 방석이 날아가고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얼마나 말이 많아요. 단 한 번도 이상하지요. 갈등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들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어떻게든 파악인지 그런 이런 저런 무슨 부정적인 말 이런 것처럼 내하고 상관이 없어. 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막 엄청 많잖아요. 이런 저런 뭐 난 말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난 비판하고 발단한 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칭찬보다, 존경보다는 그거 더 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런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면 돼요. 사단은 은혜 받는 게 너무 급하니까 말씀이 너무 꿀송이 없다. 다니까 말씀을 귀에 꽂고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계속 시간만 남으면 말씀. 운전에 가면서 말씀. 시간만 남으면 그냥 말씀 속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에 삐친 줄로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은혜가 확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이런 말들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 뭐 그랬구나. 그걸 죽겠구나. 그것이 내게 꽂히지 않네요. 이 어두운 세계예요. 단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장로까지 했는데. 재정을 맡았는데 내가 보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롭게 잘하냐. 다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고 교회 다 시험 다 잡혀지고 거의 다 그런데 수용로 교회에서 어떻게 나만 어떻게 그러니 뭐가 그게 힘드냐고 은혜 받고 말씀 속이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아멘 지나가요.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수가요.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여 개. 6만여 개가 되는데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교회에 보냈냐. 하필이면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강남에서 와요. 저 강북에서 와요. 경기도에서 와요. 어떤 분은요. 충청도에서 와요. 매주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예언교회에 꽂혔냐. 왜 여기 왔냐.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요. 그냥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칭찬합니다. 아 참 신앙 좋으시다. 뒤를 다 빠지고 찰나오시고 아이고 시비를 좋아하신 참 장노님 정말 그릇대이네요.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주면 대충 하면 그냥 칭찬 받아요. 인정 받아요. 왜 이 예언교는 하필 이 예언교는 이 독실 훈련식이에요. 그냥 예배만 들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 훈련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2, 3, 7 2, 3, 7이 뭔지도 몰라 2, 3, 7 내 문제 그래서 내가 죽을 판인데 2, 3, 7 지역 민족 세계보호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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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런 독실 훈련을 예언교회에 보냈었냐 여러분의 인기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소를 절삼으라고 했지 교인삼으라고 말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교인이에요. 교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교회를 가지고 놀아요. 자기 속에 눈 아래 다 있어요. 제자는 말씀 훈련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로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어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2020년에 삼모직의 진리 위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하시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믿고 따르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뻄의 원내습. 2절 봅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원하오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외의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석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장식의 3장의 현장은 허감 자력에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장식의 3장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장식의 3장이에요. 그래서 신앙 시학원은요. 예수 권시도와 함께하는 인마누엘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되어져야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 되어져야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함께 뭘 해요? 이장철 나라 보고마 땅 끝 모든 족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힘으로 합쳐서 혼자 못 하니까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신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꺾여야 돼요. 내가 없어야 하나 돼요. 내가 빳빳히 살아서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모든 우리 영국의 성도들 인마누릴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공격 목표가 뭐냐? 사단 공격 목표는 자르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냥 산산히 다 쪼개 버리는 겁니다. 천주교도 하나요. 불교도 거의 하나요.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계독교라고 그래요. 하나도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박살내버려요. 하나가 안 되니까 이미 없죠. 교황이 떠보세요. 대통령 공항까지 나와야 돼요. 교황이 떴다. 수백만 명이 영향. 교회 총회장 떴다. 쳐다봐도 안 해요. 아무 입이 없어요. 사단이 다 작업해놨어요. 다 박살냈어요. 우리 영국의 많은 이간자 사단에게 다 하지 말고 사단 목표에 이루지 말고 성령 목표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빌리포 교회가 원리스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빌리포 교회는 로마 심문장에 나오지 않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단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됐는데 빌리포 교회가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여성들이 상당히 자유가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자유로운 그런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입히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빌리포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요디아와 순두계예요. 요디아는 루디아를 말합니다. 루디아와 순두계예요. 쉽게 말해서 빌리포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양대산맥이에요. 서로가 주도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디아는 자기 집에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원조예요. 순두계는 뒤에서 왔겠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싸우라는 내용이 있고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싸우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라는 것은 싸워요. 교회가 싸우라는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육신적 싸워만 싸워야 싸우지 말라는 것은 싸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의 대명사라고 그래요. 분열의 대명사. 어디 길게 가서 싸우면 교회도 한데 왜 싸우냐고 그러죠. 싸우기로 막.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뭐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축만 이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면 사당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상시의 삼장 자기중심 육장의 물질중심 언제나 성공 나를 위한 이런 이전투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래를 마무리합시다. 어부지리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요. 어부지리. 문자로 말하면 황시하고 조개가 싸우면 어부만 좁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부지리. 두 사람이 싸우면 뭐요 제삼자가 덕을 본다 그 말이죠. 교회가 싸우면 누가 덕을 봐요 마귀가 덕을 본다 이 말이죠. 어부지리. 민물 조개 하나가 강변에 나와서 조개가 딱 나와서 날씨가 좋으니까 강변에 쫙 나와서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쫙 쪼기던데 황시의 한 마리가 가다 보니까 조개가 입을 쫙 벌리는데 이 입을 벌렸는데 입 안에 보니까 조개 살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걸 쫙 오려고 주둥이를 팍 찍었는데 조개가 놀래가 팍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새 주둥이 꽉 물려 있는데 황새 생각입니다. 이 조개가 한 이틀만 비 안 오면 조개가 말라 죽을 거냐. 조금 이틀만 기다리세요. 이 조개는 이거 이틀만 기다리고 그러면 죽을 거다 깍 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 깍 물고 그냥 잡고 있는데 어부가 서글지나가 버리고 황새가 조개가 붙어있거든요. 그냥 망태에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어부지리. 하나님의 자녀가 갈등하고 싸움은 사담만 좋게 만든다고. 누가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은혜 안 돼요. 사담만 어부지리가 얻는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속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렇게 분쟁 속에 있는 자들을 그에게 시시비비를 가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뭐예요? 보금이 두 사람을 보금이 유대와 이 순둥이 보금의 나와 함께 힘서던 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보금 내에서 많이 수거했는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인정받으려 했겠죠. 서로가 바울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서로가 막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털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사람이 자기인데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보금적 해답을 주죠. 보금적 답을 줍니다. 보금적 답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좀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주인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보금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 되어야죠. 골대전서 12장 3제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맞추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다. 예수님의 사람은요. 한 가족이에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아멘. 한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고. 바울은 본문 오전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또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관용입니다. 법적으로도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100% 이기는데 하지 않아요. 이게 관용이에요.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라. 있는 그대로. 흉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그런 흉들 보지 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육신적인 것 그런 것 그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있다 없을까 그거. 육신적인 것 그거 따지는 사람들로 자기 뒤를 한번 파볼까요. 더 엉망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을 흉보고 남 비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 숨겨놓은 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것 가지고 저 사람이 과거에 어쩌다 저쩌다 전부 다 사단심부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이. 그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 가야 될 걸 안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관용 관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보여줘. 정말로 내 체질어가 맞아. 정말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세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이. 나 이 사람이. 마음만 안 두고. 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딱 나옵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너는 언제 어디서 어디서 실수한 겁냐. 저는 기도하면 그래 나와요. 아이고 나 저 인간 하나. 에라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저는 응답이 늘 거리려와요. 네 주제를 알아라. 지구상에 한 명도 나는 미운 사람이 없고요. 용서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간대히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 정치인들 보면 여자들 보면 쳐다보고도 안 하려고요. 나 진짜 간대히 크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하면 사람이야. 뭔 짓을 못해요. 사람도 죽이는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보금이 확실한 교회는 신천지라든가 이란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면 도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돌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느 분 목사님. 신천지. 나 사실 신천지였는데 이 교회 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갑니다. 한 번 인사하고 가대. 나 신천지여라고. 신천지는 이제 올라목금 성경공부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우연히 맞는 것처럼 우연히 아는 것처럼 해서 몇 달 사귀다가 서서히 가는 것이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서서히 가는 게 몰라. 너무 몰라. 너무 친하게 그동안 같이 낚시 가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친구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은근히 설적 공부하러 딱 테스트 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서을 갑니다. 그냥 친구가 가자니 서을 가지요. 서을 가지요. 거기서 또 테스트합니다. 몇 개월 동안. 기억해놓아요. 올라목금. 올라목금 가면 신천지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사회를 시간을 낸다. 이거 낼 수 있느냐까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가지고 낼 수 있느냐 못 낼느냐고 시간 난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말합니다. 20만 명 된다는데 20만 명인데 대학생 청년들 20대가 거의 40%예요. 시간을 낸 거예요. 그거 해서 잡혀잡아야 돼요. 만약에 덜 켰다. 즉시 전화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취업하는 상담소 가면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인다라는 교육식이 났기 때문에 잡 들키는 순간에 전화하게 돼 있어요. 본부로 전화한 거예요. 신천지.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니까 절대로 상담실 못 가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절대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다가 다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앉아있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부정지기 말하고 교회를 이관시킵니다.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일단 은혜 못 받게 만들면 교회를 뜨게 되죠. 계속 이렇게 그들은 교회를 갈라놓는 잘라놓는 저 이단들 저 불신자들 점도 하지. 그 교회 가서 그런 짓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오랜 년 동안 집사도 하고 구장도 하고 조그만 교회는 금방 알아요. 또 보고 없으면 금방 들키잖아요. 안 들키잖아요. 뚝 자라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갔을 때 이제 뒤집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관용 있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관용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데. 뭔 걱정이야. 방주 안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뻄 있는 사람. 모든 죄에 사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본적 기뻄 있는 사람. 사제에 확신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관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암받았는데. 모든 것 다 자유해방됐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냐. 관용.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뻄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잘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일과 하나는 다 보고 계세요. 피스메이크 하는지 드라이블메이크 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데요. 이렇게 돼서 원리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갑개선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이 기쁨을 영원계전성도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 한 사람도 판이 없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정한 보험공동체 이루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모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목동을 시켜가지고 양들을 그렇게 방목을 했는데 방목을 했는데 어느 날 양을 닮은 양이 아닌 짐승 하나가 양 속에 들어왔어요. 양 비슷하게 생긴 데 양이 아니에요. 목동은 저 짐승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주인님. 낯선 짐승 하나가 지금 양떼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 짐승을 특별히 보살펴주어라. 목동은 그 짐승을 내가 쫓아서 그냥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특별히 보살펴주라. 주인이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 살았는데도 내가 기른 양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기특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 살리고 보금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으라 그 말이에요. 품으라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해도 품으라는 얘기. 성탄절 때 교황이 한 말이 있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손에 입히고 자기를 반대지게 말하고 그런 외수같은 사람이라도 품으세요. 보금 없는 교황도 그런 말하는 나 그거 들으면서 야 보금 없어도 저 인격이 그렇게 품으라구나 품으라. 우리는 보금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다 취급받았잖아요. 왜 못 품어요? 뭐가 그래 잘나고 뭐가 그래 자랑할 게 많아서 못 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굽다. 그래 말이야.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금 가진 공동체 특별히 세 가족들 처음 온 사람들은요. 천지를 모르고 막 떠들기도 하고요. 막 자기 똑똑한 척 표현하기도 할 때 그것도 다 들어주세요. 들어줘. 이 사람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기다려줘요. 세 가족이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온 지도 얼마 안 되면 조용하시오. 그럼 전도회 안 옵니다. 오늘 전도회 날이에요. 전도회 안 옵니다. 지나가면 알아요. 한 몇 주만 지나도 아 내가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그래도 내 말을 들여줬네.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저 회장님 대단하시다. 다 알아요. 자자 끈끈 그러지 마시고 처음 오셔가지고 얼마나 낫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다가 합류를 해서 다 기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잘 모르고 합류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미리 아시고 아 좀 어색해하구나. 미리 다가가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도록. 아멘 누구 뭐 자존심이 없냐. 먼저 내가 내가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 내가 말 걸어. 그렇습니까?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 사람을요. 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 보면 미국 가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만나면 전부 다 그냥 막 땡큐 말 걸고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서도 같이 그냥 말해요. 엘리베이터 탔다. 우리는 그 사람도 안 그래요.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말한다고 그냥 편안하게 누구라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살라만 타면 그냥 이 문화가 이 기신문화예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는 공격하겠다는 공격 자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보고만 치유되기 바랍니다. 어색한 게 없어야 돼요. 2019년 이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영웅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예틀 내가 신앙장화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모든 예틀 다 깨버리시면 이틀 남았어. 특별히 성동안에 사역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이거 다 올해 안에 다 이틀 남아 해결하자. 2020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새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020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선포될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옥토바 다 만들어서 떨어지는 그 시야 백배로 계신 맸도로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 심천 믿음의 비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재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상하면서 모두 다 원니스의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